6.1 지방선거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0년 공직생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박성중, 조은희 국회의원과 함께 서초의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국민의힘 전성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신민식 기자입니다. 전성수 예비후보는 지방과 중앙무대에서 30년 공직생활로 잔뼈가 굵은 행정전문가입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청와대, 행안부, 외교부, 인천시 행정부시장까지 핵심 현장에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땐 조은희 예비후보 선대본부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서도 원팀으로 활약했습니다. 최근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보육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로 인기를 모았던 심쿵 약속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전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름하는 첫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5년 민주당, 정권,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민생 파탄 바로 이런 결과였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서울시와 그리고 우리 자치구가 우리 지방정부가 서로 함께 손에 손잡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서초구청장으로 나서게 된 저한테는 하나의 큰 시대적 저한테 소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의 변화를 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백일 일상회복 프로젝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그리고 양재 R&D 혁신 허버 지정하는 것, 국립중앙의료원 이전하는 것 또 위례과천선에 선바위역을 신설하는 거라든지 또 과천 신도시에 하수처리장을 저쪽에 지금 우리 주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원래 예정됐던 곳으로 돌리는 사안들 경청과 공감, 성과 행정으로 서초 주민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전성수 후보 언제나 주민 편에서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주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